PMP 취득 관련해서 PMP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P 2016년 시험 합격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PMP는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1984년부터 미국의 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시행하는 자격 인증 제도입니다. 목적은 일정, 예산 및 자원 제약 조건 하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주의하고 지시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량에 대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인정하기 위한 시행 목적입니다. 국내 도입은 1995년에 먼저 도입이 됐고요. 2001년부터 CBT 컴퓨터 베이스 테스팅으로 시험을 지르고 있습니다.